휴대폰 1등 홈프라자 입점! 왜 다들 휴대폰 1등 홈프라자를 찾는가? 약속 하나! 전국 체인점이라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약속 둘! 전국 체인점 휴대폰 최저가 보장! 약속 셋! 아직도 부모님이 비싼 요금을 내고 계십니까? 안값 요금 4,500원의 대통! 문자 50돈 기본 제공! 포더폰, 폴더폰도 다량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악세사리, 인터넷 가격, 동일 판매점! 휴대폰에 입고 살 수 있는 휴대폰 1등 홈프라자! 나운덕 대화아파트 정리와 명창상가에 있습니다.